이게 떨려. 영선아. 언니. 영선아. 언니. 와, 와. 이거 진짜 떨려. 언니. 잘 지냈어, 언니. 나 몰랐어. 잘 지냈어, 잘 지냈어. 잘 지냈어, 잘 지냈어, 잘 지냈어. 너무 좋겠지? 그래, 너무 좋겠지? 그래, 너무 좋겠지? 나 하고 온 거 몰랐어? 알았어. 연락 좀 하지. 네가 얼마나 바쁠까, 내지는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할까, 이런 생각에 하긴 했었을 거야. 그런데 그게 선뜻 안 되더라고. 예, 언니.